이 라인 따라서 뛴다. 여기 엄청나게 빠졌다. 자, 빨리 돼요, 빨리! 빨리! 달려라! 달려라! 달려라 하니! 아니! 이 세상 끝까지! 달려라 하니! 아, 빨리 뜹니다! 좀 두려워! 상태로 있어요! 형, 얼굴만 봤다. 아, 잘했어요. 다 귀엽다. 자, 터치! 그렇지. 새 옷 주면? 새 옷 주면? 새 옷 주면? 한 번 떼 볼게요. 앞에 나와. 그냥 손만, 손만 해주세요. 아, 알았어. 빨리! 위험한 상황이 오면 절대 나아주지 말고 무조건 뛰어라! 아니, 무조건 뛰는 겁니다! 하려고 했죠? 한 번만 더 하면 서른, 서른, 서른 번째로 아, 그냥 한 칸 내려가야겠다. 하실 때 다 그렇게 착 내려오고 위험한 상황이 오면 절대 나아주지 말고 무조건 뛰어야겠다. 잘했어요. 다 왔어요. 끝날! 한 걸음 또 다가가려다가 한 발자국 도망쳐 자, 다 왔어요. 여기세요. 다 왔어요. 한 마디만 더 하면 진짜 37번째예요. 한 마디만 더 하면 진짜 37번째.